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 삼성 내미안 1차 아파트 경매 물건은 5호선 장안평역 870m로 안평초등학교와 장평중학교와 연접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보증무체직가 10%인 7,424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안 삼성 내미안 1차 아파트 사입 3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0억 3천만원, 하위평가는 9억 8,500만원, 상위평가는 11억원입니다. 전세가는 6억 2천만원에서 6억 7,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매감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물산 시공하여 2003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8개동에 55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22층 중 1층 사입 3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말 소기준 권리는 2023년 6월 2일에 설정된 하나카드 가압유로 채권금액은 4,699만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갱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취하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입회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대문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력가 시스템을 통한 동대문구 장안레미안 1차 아파트 사입 3평형은 최근 거래내급을 살펴보며 지난 2013년 6월에 6층이 9억 9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력가 시스템을 통한 장안 삼성 내미안 1차 아파트 사입 3평형 매물업가는 101동 남양 저층이 11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반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동대문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0% 매각률 41%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분서를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과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두요동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무 소개자로는 법원은 매가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 삼성 내면 1차 아파트 43평양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